오타체 군들, 피자 상자 잘 챙겨라 지금부터 우리가 배달에 나선다 아, 박사님 치료는 계속 받는 게 낫겠어요 화요일에 뵙죠 고마워요 스키퍼의 일지 페이지 주의자들이 틀렸다 정어리 통조림으로 핵융합폭탄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 다만 통제가 안된다 약 78초 후면 자동적으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왜 틀리래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봐! 달아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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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기 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머리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안돼! 그 정도예요? 도리스를 보면 아예 정신을 못 차려요? 코월스키가 처음 도리스한테 거절을 당했을 땐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했어 장장 여섯 달 동안이나 안돼! 여섯 달이요? 그래! 정말 꼼짝도 안 했어 화장실에도 안 가서 뒷처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역이었다고 깜짝! 리콜! 이런 고릴라 우리에서 잠깐 멈춰봐라 잠깐 멈추라니까 왜 안 서? 망가졌어요! 뭘 핥아먹는 거야? 그게 아니라 이 사탕들을 붙여서 공구를 쓰려고 이걸로 나사를 풀어서 이 판을 뜯고 나가면 될 것 같아 와! 재밌겠다! 나도 해도 돼! 나도 하자! 가만히 있어! 아무것도 만지지 마! 제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! 니가 뭔가에 손을 들기만 하면 일이 틀어져서 시간이 지체되잖아 이젠 이 안에 공기도 희박해지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대장 펭귄이랑 똑같구나 그래! 재밌는 건 너 혼자 다 해라! 으악! 으악!